칼라공학의 결정체이자 대함선 세대 중 유일하게 남은 함선입니다. 대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... 쟤도 1000 맞아 쟤도 2000가 쟤도 5000 있는 애들 듣고 막 그랬었네. 암실라 안에는 기사관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... 와 뭐야? 어 징그러.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네 그러네.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하니까. 와... 여기가 지금 보니까 통제실이야 통제실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애. 그렇지요?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. 신관이시여.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자유도가 넘네. 다른 스타 캠페인들도 이렇게 진행됐나요? 가락스.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.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. 오오. 지가 골라서 미션을 하네. 네. 언니 만나요.